야! 너 그거 내꺼라고! 놀랐다 저쪽 보고 있었잖아 내가 아니 그녀가 되겠다 아 죄송합니다 대사를 까맣었어요 대사 뭐지? 이제 더 풀렸거든 손에 쥔거 그거 내려놓고 그냥 가면 없던 일로 해줄게 그거 뭐냐? 시계냐? 반지야? 굳이 다시 할게 체리 왜 안 들고 있냐 된 줄 알았어 체리 아 참나 진짜 와 체리 야 컬 컷 컷 됐어요? 왜요? I'm so sorry I apologize It's okay It's okay 보안이 아주 개판이야 아이씨 혼자 해 완전히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하하하 You don't tell me what to do We're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here And you're the one that called in for a break-in report She's not a stranger Then what was she doing there? She's actually 아 불이 안 켜졌어 톱팟팟타씨 쉬워주세요 액션 컷 됐고요 컷 됐고요 끝 넣어주세요 액션 컷 됐고요 컷 됐고요 아이씨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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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need to be on our honeymoon. But Ken, because she's stuck here. I am so sorry. I'll release her right away. Perfect. A gif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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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jajajajajajish. Hang them all! 뜨거워 생일이라 친구들이랑 놀러 왔어요 음 생일인데 내가 뭐 해드릴 건 없고 촛불이나 한번 끄게 해드려야겠다 됐어 한번에 빨리 꺼요 아 나 지금 좀 뜨거워 빨리 꺼요 나 좀 뜨거울라 그래 지금 어떡해 아 제가 끄면 안 돼요 죄송해요 여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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